히펙트를 하니까 그저 덴크하드가 나오는거 아닌가? 쓰레기가 나오는 이유 쓰레기통을 뒤졌기 때문에 히펙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즉시 좀 차려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이 엠조의 힘 음 음 음 기선 가슬기만 빨리 나서도 아 아 쓰레기 게임 게임 음 복수유물 꼴하지마 음 어떻게 이겨 이딴 쓰레기 유불로 어떻게 이기냐고 운빨 똥만 깸 운 없으면 돼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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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킹썬 가슬기 계속 나오네 악재 무장변화가자 핵이 너무 쓰레기라서 쓰레기통을 뒤졌기 때문 아니? 개고수 오물통에 피어난 산떨기 아름다운 꽃 디펙트 오션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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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 마법사 흑우부적 재발용 구어소울지 포션 살걸 킹선 갓 쓸 기로도 막을 것군 포션 포션 구사 떼어야 될 것 같은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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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극 흑 흑 흑 흑 compost Gut 흑 에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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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엘 에엘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다 니가 원하는 파워는 이 안에 필요 있잖아 황금단 최고급 멀티님께 교육받고 갠드신대요 아싸 천원이득 중괄호가 천원이득 철권전에 찍먹은 했었는데 철권전에 찍먹은 했었는데 가위목 다시 찍먹 이거 그냥 바위목 가져와서 때리는게 맞나 널 죽이겠다 에티워나? 다시 시작 다시 돌아왔네 룬피 필요 없는데 근데 룬피말고 다른게 다 별론데 룬피나야겠다 룬파둔바두기두바 나나나나 호션좀 주십쇼 실례가 안된다면 아이 진짜 사기카드라서 견제 오지게 당하네 킹선 가슬기 어 이십필개굴 음 맛있다 털보 없어도 되나? 털보 있어야되나? 해식에 돌릴건데 결국에 결국에 다 지우고 해식에 돌리는게 플랜인데 털보가 들어가는게 빠른가? 털보가 없는게 빠른가? 털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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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보.. 쉽...지 않음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컴드에다가 융합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수비는 누가 해주냐 재활용으로 두장 치우는 상상함 하지만 어림도 없지 잡음 짐 지올래 숙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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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킹 쏜 갓 슬기. 킹킹 황킹 갓. 재활용만 나왔어도. 핵분열 죽을 것 같은데. 아무튼 다 지우고. 아무튼 애시계가 목표니까. 광기야의 목. 으. 매너요. 제발. 제발. 제발 매너갬. 룰을 지켜서 즐겁게 듀얼하자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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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력함. 대리. 밀집 안먹는다는데 왜 이렇게 떠먹이냐 필요할땐 안주면서 아이씨 놀래라 융합할만한데 그걸 하자 이런 안되네 킹선 가슬기 너무 슬퍼 흑흑 슬퍼 흑흑 어? 체력 쓰레기도 했는데 언제부터 체력이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? 아이씨 확 강화 대주호 절대 안 해주네 내 육에너지 슬프군 이게 대항신의 에너지입니다 운동은 내일부터 오늘은 비와서 운동 못함 내일은 더워서 운동 못함 가위 못썼어야 했는데 실수했네 수고하자 목을 구멍을 끌어져요 잠시만 생각보다 내가 목을 깨지 않으려고 멈출 수 있는 참지 일종연장 발팽이다 발팽이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거 맞나? 뭐 아니면 어쩔건데 뭐? 쓰레기 게임 후벼파기 하나 있었으면 좀 문제 없을텐데 별 수 있나 쉽네 디펙트야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? 폭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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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프라 에.. 수업하면 잡을 수 있나? 잡았다 굳이 사망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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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이봐요 당신 콜드가 더 필요해요 수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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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 강아지 엥 엥 뒤 육 핸드가 착착 잘 자쇄소된다 심장 전에서도 이렇게만 합시다 장방도 처리했으니 이대로만 갑시다 재활용 하나만 더 하자 아닌가? 맞을걸? 쓰레기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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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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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꼭 굳이 깽 이마까지 가져가야 속이 후려되냐 그것이 백분열이니까 이펙트는 그래도 좋다고 쓴단 말입니다. 솔직히 헬로월드만 아니었으면 훨씬 쉬웠다. 쌀쟁이님 14개월로 감사합니다. 재활용 별 도움도 안 됐네 결국 이겟 사람주의 심장아 네놈이 약한게 아니라 이펙트가 더 강했을 뿐이다 1 미안하군 강해서 이거 안 받았으면 이겨 주공 임 디펙트 계약하네 디너미약 이엠주 사스텍인거 이엠주가 이렇게 일 잘했던 판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와 근데 열다섯 개를 봐도 네 번밖에 일 안하네 이엠주 그냥 쓰레기구만 유죄 이엠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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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엠주